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길이 끝나면 어딜까 하늘과 맞닿은 곳일까 숨이 자꾸 차올라 하나밖에 난 몰라 저 끝까지 힘껏 달리기 멈출 수가 없는 날이까 멈춰서도 안 되라니까 바람에 몸을 실어 햇살에 나를 막혀 주문처럼 말해 네버에버 네버에버 네버키버 니가 여기 왜 와있는지 몰라? 넌 피스메이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 둘씩 생각나 해주지 못한 일들 가슴속에 사무쳐 뜨거워진 심장에 주문처럼 말해봐 내 안엔 날개를 펴 네버에버 네버에버 네버키버 네버키버 이 길이 끝나면 어딜까 하늘과 맞닿은 곳일까 숨이 자꾸 차올라 하나밖에 난 몰라 저 끝까지 힘껏 달리기 멈출 수가 없는 날이까 멈춰서도 안 되라니까 바람에 몸을 실어 햇살에 나를 막혀 주문처럼 말해 네버에버 네버에버 네버키버 아저씨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달리는 거 그 모습 보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? 예예예예 바람에 몸을 실어 햇살에 나를 막혀 다시 한 번 말해 네버에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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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버 Vancouver 결혼 좀 합시다 위장결혼 하루 만에 아이가 여섯? 봐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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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궁은 어디서 배웠어? 장군민한테 빼왔습니다 뭐 어차피 뭐 그냥 필요할 때마다 사랑하는 척 하고 뭐 가족인 척 하고 뭐 그러면 이거지 뭐 어차피 니들도 나 없으면 다 고아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쪽도 전화 한 통이면 강제치방이거든 나 또 떠나면 니들은 뭐 무사할 줄 알아 우리는 맹세코 한가족처럼 보여야만 합니다 I'm happ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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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라고 불러 전화 1월 대한민국을 웃길 색다른 코미디가 옵니다 파파 자 보성궁 너 종말를 해시하고 싶어? 한국 갑니다 What? 농이 지나치시미라 전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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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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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